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염면적 31평형, 분염면적은 4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17억 2,800만원이며 입찰보지금은 1억 7,280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5월 1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언어로사가 산호아파트 경매 묵구는 5호선 마포역 870m로 언어대교 북단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는 한강조망아파트입니다. 용산, 용구, 한강뷰 산호아파트는 중공 47년차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로 현재 사업시행 인가단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찰 전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및 재건축 현황은 추가 체크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용산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산구 언어로사가 산호아파트는 F동 3층으로 대지권 17.7평형에 전연면적은 31평형, 분연면적은 41평형 아파트입니다. 감량가는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21억 6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80% 가격인 17억 2,800만원을 재재가로 오늘 2014년 5월 14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재재가의 10%인 1억 7,28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호아파트 41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9억 2,500만원, 하위평가는 18억 2,500만원, 상위평가는 20억 2,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 7,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해랑을 살펴보면 한양건설이 시공하여 1977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6계동에 55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5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12층 중 3층 41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소개준 권리는 2021년 6월 3일에 설정돼 신길 3동 5동 새마을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8억 2천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뜨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맹사상 전입일 기준 대약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3천만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아파트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용산구는 투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경원 특례에 의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면제 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원효로사가 산호아파트 41평형은 최근 거래내기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5월에 3층이 17억 4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선호아파트 41평형의 매물호가는 디동 남서양 7층이 2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산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1% 매각률 35%에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본 소기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원어로사가 한강조망 재건축 산호아파트 41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